2사에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2사에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사에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하께서 야곱을 국률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근에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하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납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하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단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에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동치자의 귤을 껴 꺾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추구합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어 드렸던 기도가 그의 선교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 뿐 고통에 메어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죽게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죽게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땅이 주님 노래하며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나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다른 선교 보고서에 보면 이런 그의 기도가 나오죠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의 속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겠다고 하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주님 이 땅에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는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죽게 돌아오며 이 땅이 주님 앞에 세워져 세계를 섬기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돌이켜보니까 그의 기도대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젊은이들이 죽게 돌아오고 남자들이 새롭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현실에 고정되면 눈앞에 상황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보낸 것입니까 이렇게 했다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나 상황을 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실망케 만들어 나 스스로가 내 안에 믿음을 무너뜨려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뇌 육신의 눈으로만 상황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실망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로 행한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이처럼 놀랍게 변화시키신 주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요하께서 야곱을 궁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바벨론 땅이 얼마나 먼 땅인 줄 아세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제국은 다 그 밑에 노예들의 노동을 통해서 제국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 가장 밑바닥 일을 누가 하나요? 미국의 경우에는 남미에서 온 노동자들이 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저임금이고 그리고 3D와 같은 힘든 일들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남미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잘 살게 되어서 지금 가장 힘든 일들 누가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요? 아니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 돈을 받고 한국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제국은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 제국도 그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들은 주로 전쟁을 통해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20% 정도의 노예들이 필요한데 노예들을 놓아주겠어요? 그런데 이사회 전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거다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말이 돼?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놓아주겠어? 우리를 놓아주면 그 제국은 어떻게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는 그의 말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국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나오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애국에 있었던 사람들 노예 노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어졌을까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뭔가를 안다는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그 역사들을 미리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학술회의들도 있고 많은 글들을 발표하고 가는데요 제가 그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분명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를 거예요 새로운 질서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는 문을 닫게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시기시기마다 이런 팬데믹과 같은 이 지구 전체의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의 주기적인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진실한 사람들을 고르는 거예요 마치 키를 들고 채를 치듯 교회 안에 많이 몰려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과연 그 사람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팬데믹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계속되다가 홍수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어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해요 소돔성에 있었던 로세 사위들 하나님의 이성을 심판하신다고 가자고 했더니 로세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일들을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제국은 다시 말하지만 노예 노동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과연 제국의 황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놓아주겠느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요하고 큰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면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을 쫓아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 내가 자꾸 너무나 빨리 판단하는구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구나 내 생각대로 사는구나 육신의 옛 생각을 쫓아 사는구나 죄와 더불어 사는구나 이걸 발견한다면 이제 작지만 믿음을 따라 반응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리 이쪽으로 기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해 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았어요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손해가 나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하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민대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단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껴 꺾으셨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해요 문제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는 과정으로 삼고요 나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삼고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의 과정으로 삼는다면 그 일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지나가기만 원하고 그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아무리 큰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셔도 그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서 제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기도하죠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게 주시기 때문에 울며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도요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낫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주셨을까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 일이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점점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치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말이죠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요 엄청난 일을 향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새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나온 소룩고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때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